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9월 2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있는데 오늘 조금 반등했습니다. 속복 반등을 했고요. 우리 원전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기술, 보합 정도죠. 강보합 정도, 한전산업, 마찬가지로 보합권에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도 볼게요.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죠.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인데요. 여기 단기 고점 구간 18,790원, 18,800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우리 저기가 강했죠. 반도체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하이닉스가 급등을 좀 했고요. 그 밑에 아이언 디바이스도 반도체 신규 상장주, 밑에 한미반도체, 네오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도체랑 2차전지가 좀 섞여있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원전은 지금은 좀 소외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재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에는 갈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4분기 때는 그래도 기회가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이 9월 26일이니까 이제 며칠만 있으면 10월입니다. 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4분기인데요. 그 안에는 좀 낙관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거예요. 자 오늘도 좀 소식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 수급은 오늘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꾸준하게 산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올리기가 좀 어렵고요. 외국인 기관이 좀 동반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셔라. 자 홀딩을 해주신다면 좋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이죠. 11차 전기본 5월 실무 안대로 반영을 하겠다. 여기 이제 원전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신규 전력 공급 설비가 필요하다고 돼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대형 원전이 3기, 소형 모듈 원전이 SMR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신하눌의 3호기, 4호기를 제기했죠.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대형 원전은 3기를 더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대형 원전 3기랑 SMR 1기입니다. 1기 일단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이제 공청회를 개최를 좀 했는데 여기 내용은 다 이제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 반도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에 따른 전력 수요를 처음으로 산정을 해서 반영을 했다.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IT 업종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거나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증설이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 이제 원전도 좀 건설을 하고 또 송정망, 전력망도 같이 좀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소식이에요. 자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좋은데 여기 보시면 태양광 원전보다 5배 비싸 자 R이 100을 역행을 하는 것이냐라고 나와 있죠. 자 재생에너지랑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은 뭐냐면 조금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탈원전을 해서 나라가 마치 뭔가 문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시거나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때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럽 국가들도 전부 다 탈원전을 외쳤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문 대통령 시기였는데 이분 혼자서 이런 걸 다 결정한 게 아니고 이 글로벌 강국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대세에 따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마치 원전을 지으면 큰일 날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하는 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좀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제가 원전 관련된 소식을 계속 좀 밀접해서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유럽의 각국들이 지금 다시 탈원전이에요. 탈원전을 다시 탈피하겠다. 원전으로 유턴을 하겠다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체코도 마찬가지고 영국, 프랑스, 글로벌 강국들, 북유럽들 잘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복지 좋은 나라들도 다 지금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고 주장을 하면 안됩니다. 일부 태양광 발전 사업자 측은 본인들의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는 원전 없으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형원전이랑 이거 뭐죠? 이런 사진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혼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이 엄청나게 원전을 짓고 있고 SMR도 가장 빠른데 미국이 발맞춰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탈원전을 하든 유턴을 하든 글로벌 대세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무탄소에너지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나라고 주장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 중요한 거는 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필리핀 상업용 원전의 가동 팀코리아 한국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거예요. 필리핀 정부가 2032년까지 최소 1200MW 용량의 원전 가동을 시작하겠다는 목표. 너무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원전은 짓는데 10년 잡아요. 대형 원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32년이면 24년이니까 8년 남았잖아요.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이같이 원자력에너지 계획을 공개를 했다.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은 원전 가동을 시작하고 발전 용량을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 말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새로운 나라가 포함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베트남 소식도 좀 들려드렸었죠. 베트남도 그렇고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의 민수용 원자력 발전 추진을 위한 인재 육성에 합력하기로 나섰다.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한국이 원전 개발 최적의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 정말 잘하죠. 우리나라는. 엄청 잘하는 나라고요. 지금 정기본대로 혹은 글로벌 대세에 따른다면 원전으로 가야 돼요. 가는 게 맞고요. 아니면 재생에너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정말 미친듯이 데이터 센터 짓고 있는데 이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비가 엄청 오고 바람이 안 불고 이러면 24시간 풀가동 해야 되는 우리 원전은 좀 곤란한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에너지 저장장치라든지 아니면 뭐 SOFC 같은 거 수소고체 연료전지 이런 거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걸 달아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걸 하려면 가까운 곳에 대형 원전은 바닷가에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데이터 센터는 내륙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가까운 곳에 SMR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SMR의 대세가 될 것이고 대형 원전이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이 마련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기 추가를 할 거고 당연히 두산의 너빌리티의 원자로가 핵심 죽이기 등이 필요할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동유럽 진출을 계속하고 있죠. 북유럽 또 이제 중동지역하고 동남아시아까지 오늘 이제 필리핀 소식 나왔어요. 그리고 베트남도 나왔고 그 기타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 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카자흐스탄도 얼마 전에 얘기가 좀 나왔었죠. 이 스탄국들도 자 매우 좋은 상황인 게 맞고요. 다만 시장에서 관심만 잠시 잠시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것 뿐이다. 오늘은 반도체랑 2차전지를 좀 봤고 이런 상황이 있다 뿐이지 완전히 이제 유망성이나 전망이 좋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배구조 개편도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잠정적 연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언젠가 톡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 좀 말도 안 되는 비율이 나온다면 그때는 완전히 무산시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두산 합니다.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잘 보유해 주시고 지금은 매도 구간 하면 안 된다. 매도 안 되고 매수 구간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잘 보유해 주시면 되고 기다리는 동안 제가 좀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건데요. 미국 대선 테마주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대선이 11월 5일이고요. 적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나온다. 다음 주에 슈팅이 예상되는 종목 10월 들며 임박했거든요. 10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임박하고 있는데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영풍 정밀 이거 급등하기 전에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해당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할 텐데요. 과거에 9월 11일에 말씀드렸던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석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추석 이후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경험권 분쟁이 있는 종목인데 오늘 날짜가 9월 11일이잖아요. 그럼 이번 주 정도까지는 매수를 좀 해놓으시면 추석 연휴가 9월 18일에 끝나죠. 그러면 그 다음 목요일, 금요일 늦어도 추석 다음 주까지는 좀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빠르게 좀 매수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이 종목이 경험권 분쟁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영풍 정밀입니다. 영풍 정밀 고려화연하고 영풍하고 경험권 분쟁이 좀 붙게 되면 아무래도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고려화연 특히 많이 큰데 시가총액이 작은 우리 영풍 정밀이 크게 급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가격이 9,170원이죠. 9월 11일 9,170원 이 가격이 위치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재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상한가 연속 랠리를 좀 간다면 두 배 정도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보시면 추석 이후에 급등 가능성 목표 수익률은 100%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되는 그런 수익률을 좀 기대하고 있고 번호는 똑같아요. 010-5904-8941번 선물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풍 정밀을 좀 안내를 드렸었고요. 잠시만요. 자 9월 11일이면 이제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생각보다 좀 재료가 크게 터졌어요. 그래서 9,170원부터 지금 2만 5천원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미국 대선 테마주입니다. 이제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죠. 이때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어요. 한 달 좀 넘게 남아있는데 보통 10월 중순까지는 재료가 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점도 이 부근에서 나올 겁니다. 자 이제 크게 슈팅할 수 있는 다음 주에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좀 안내 드릴 거고요.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모두 끝내놓은 종목입니다. 자 영풍 정밀처럼 크게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은 이제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0% 정도 30%에서 50% 목표로 이제 매도를 할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천만원을 투자했을 때 한 5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번호는 동일합니다. 010-5904-8931번 제 개인 번호로 선물, 선물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을 정리를 해서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양일간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분명히 슈팅이 크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종목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계좌에 마이너스 20% 이런 종목들 혹시 마이너스 30% 이런 거 있으시다면 일부 좀 정리를 하세요. 절반이라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단기간에 크게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급 독립 프로젝트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시장 주도주 두 종목씩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하루에 3%씩은 충분히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한 달 누적 수익은 60%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좀 냈는데요. 자 보시면 장 초반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는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눌림구간 이런 구간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요.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당히 좀 수익이 많이 나왔는데 한 7% 이상 수익이 좀 나왔고 여기서 들어가도 4% 정도 수익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왔죠. 3% 정도 이제 수익을 좀 내고 나왔고 자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아이언 디바이스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 IS 동서가 아니고 신규 상장주예요. 자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바이오가 강할 때 신규주가 강하게 급등했던 것처럼 아이언 디바이스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좀 터진 신규 상장주였고요. 이런 구간에 이제 눌림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5% 수익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3%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3%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두 개씩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자 저와 함께 하시면 이제 5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이 지나면 이제 800이 되고요. 800을 재투자합니다. 그럼 1200이 되고 1200이 이제 2000, 3000, 이제 마지막 5000만 원까지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자 500만 원으로 5000만 원 만들기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여기 보이시죠? 복리. 복리의 마법이에요. 복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월급독립 프로젝트에 초대를 해서 함께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는 주식을 하는 이유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던가요? 잘 안됩니다. 자 자기만의 매매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주도주 매매를 만드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제가 전업투자 14년째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내신다면 초보자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언 디바이스다. 매수가는 만 원이고 매도가는 만 사백 원이다. 이런 식으로 좀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를 줄 안다면 다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저와 함께 6개월에서 1년만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 독립이라고 써 있죠? 혼자서 주도주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4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 주도주 매매법을 알려줬어요. 가까운 형님분들 아니면 친구들 지인들한테 알려줬더니 이 사람들이 6개월에서 1년이면 자리를 잡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주식에 재능 없습니다.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마법 같은 비법 이런 거 없어요. 뭐 타점? 이런 거 전부 다 제일 중요한 게 종목입니다. 주도주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걸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다 해드릴 거예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나중에 정말 잘 됐을 때 제가 이제 허준 허준이 알려줬다는 걸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만이면 충분해요. 또 이거를 공유한다고 제가 수익을 못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5천만 원으로 하루에 3%면 150만 원이죠. 저는 이 주도주가 경제적인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겠죠. 은퇴를 하면 이제 노동소득이 없어질 텐데 나만의 수익구조를 만드는 게 경제적인 자유예요. 내가 60대, 70대, 80대까지 계속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단타가 아닙니다. 주도주는 여기 보세요. 20분, 30분씩 상승을 해요. 중간에 어딘가에 들어가서 어딘가에서 먹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다만 종목을 늘리면 안 되고요. 가장 강한 놈 딱 두 개만 찍어서 이것만 먹고 욕심 없이 나오는 게 주도주 매매의 핵심이고요. 이걸 할 줄 안다면 5천만 원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용기를 좀 가지시고 저와 함께 경제적인 자유 또 복리의 마법 누리실 분들은 꼭 복리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복리, 선물 두 가지 필요하신 것 대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보유 종목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요.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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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